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부투질성 김하인쌤입니다. 지금부터 좀비기출득강 셀프편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이 과정 셀프편에서는 좀비기출문제집에서 문제 1강씩 올려드리고 약 1분 후에 정답만 자동으로 표시해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매일 들리셔서 민법기출문제를 반복해 푸시는 그 과정입니다. 네, 시간에는 좀비기출문제집 84페이지 1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세요. Correct. Thank you. Okay. favorect?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이 문제는 중간에 판례가 변경되어서 1번, 2번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이 문제 역시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3번, 5번 복수 정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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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